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건행정 2023년 6월 10일 날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보건행정 문제의 해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도를 제가 중하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전체적인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었는데 몇 가지 문제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역적인 문제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치버그의 조직의 분류에서도 대부분 핵심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수단이 나오는데 예시를 묻는다든가 또는 리더십 중에서도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래적 리더십이라든가 맨날 우리가 외웠던 거죠. 변혁적 리더십 이외에 이번에 인파워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 몇 개는 빼놓고 역시 우리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수업 때 굉장히 많이 풀고 문제 풀고 기출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문제를 풀고 기본 이론 시간에 반복했던 문제들이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의 어떤 분포도를 좀 보면은 사회보장제도 문제에서 두 개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한 문항 보건의료관계법규 한 문항 의료보장 두 문항 정책 및 보건 정책에서 세 문항 조직이론에서 네 문항 우리나라 공적 보건행정조직에서 세 문항 보건기획에서 두 문항 보건인사행정에서 한 문항 재무행정에서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분포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는 한 개도 출제되지 않았던 조직이론에서 네 문항이나 리더십을 포함해서 출제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한 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조직이론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됐고 또 특이한 거는 우리 보건행정 안에 출제되는 공중보건 파트가 이번에는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너무도 특이하게 그래서 그런 조금 이변이 있었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골고루 출제됐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포도를 보였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우리 문항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분류와 소분류인데 한번 구체적인 소분류를 좀 보다 보면은 사회보장 종류 건강보험급여 특히 현금급여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진료비 보상제도 항상 나오죠. 진료비 보상제도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이 이번에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네 황금 다이아몬드하고 BPPRS 고개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책 유형 그 다음에 조직의 동태화 방안 의료법 의료법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종류 노인장기 유형 보험법 그 다음에 공적 보건행정조직과 병원 의료전달체계 시군구 보건행정조직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도 나왔죠. 리더십 조직 유형 보건의료정책평가 직무평가 방법 중에 서열법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평가 의사결정 의사결정에는 이번에 명목 집단기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현황은 이렇고요.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이 아닌 것은? 야 이런 문제 너무 쉽죠. 고마운 문제죠. 그쵸? 자 우리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는 의료보장이 있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다 합쳐서 한번 볼게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있죠. 자 소득보장은 뭡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죠. 의료보장은 뭔가요? 네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동시에 되는 게 바로 산재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이 아닌 것은? 이니까 바로 뭘까요? 네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겠죠. 네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수업시간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본인 일부 부담금과 본인 일부 부담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완전히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역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에 따른 일정 기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는 이거 뭐겠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죠.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했어요.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돌려주나요? 바로 현금 급여 형태로 돌려주죠. 네 현금 급여 형태로 돌려 환급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뭘까요? 나머지는 다 본인 일부 부담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부 부담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도덕적 해이. 진료비를 도덕적 해이를 통한 진료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 부담제를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에는 급여 상한제와 정액 수혜제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뭐와 대치가 되나요? 급여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 공제제, 일정 비용 공제제랑 대치가 되죠. 그래서 보험자, 환자부터 쓸게요. 환자, 보험자 이렇게 있어요. 급여 상한제, 비용 공제제는 초과를 누가 내느냐예요. 그래서 급여 상한제 같은 경우에 초과를 환자가 내죠. 초과금을 내고요. 정해진 일정 비용은 누가 낼까요? 보험제가 내겠죠. 그래서 일정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비용 공제제는 초과를 보험자가 내겠죠. 초과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환자는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급여 상한제와 비용 공제제고요. 그다음에 정액 수혜제와 정액 부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나머지를 누가 내느냐예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 보험자. 정액 수혜제 같은 경우는 정액을 수혜를 받은 거죠. 보험자가 정액을 내주겠죠. 그럼 환자는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정액 부담제는 환자가 정액을 부담해야 되겠죠. 일정액을 환자가 내고요. 보험자는 나머지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다 본인 일부 부담 제도인데 본인 일부 부담 제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 혜의를 막아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디, 누구 측? 수요자 측, 즉 공급자 측이 아니라 수요자 측의 국민 의료비 절감 제도인 거죠. 그럼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제도예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뭘까요? 얘의 목적은 이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과 중증 환자,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급여를 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말은 좀 비슷하지만 본인 본인 비슷하지만 취지 자체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다 맞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포괄수과제에 해당되는 질병군 네 가지 과, 네 개의 과의 일곱 가지 항목이에요. 우리 포괄수과제라고 하는 건 뭔가요? 진단군, 그러니까 진단명별로, 군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지불 보상 제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진료비 지불 보상 제도 중에 하나죠. 자, 수정체 수술 맞죠? 편도선 및 아데노이드 서해 및 대퇴부 탈장 수술 맞는데 갑상선 수술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울로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서해 대퇴 탈장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 수술이 있죠. 우리 치질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맹장 수술, 충수염 수술이라고도 하죠. 맹장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궁 수술이 있고요. 종량은 빼고 자궁 수술, 그 다음에 제왕 절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BPRS를 묻고 있어요. 베이직 프라이어리티 레이팅 시스템을 묻고 있습니다. 자, 뭐뭐일까요? 건강 문제의 심각도. 여기 오타가 났네요. 건강 문제의 심각도.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의 크기.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개입 효과. 자, 이렇게 정답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이것과 더불어서 존 브라이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존 브라이언트는 보건문제의 유병도. 보건문제의 유병도.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도. 심각도. 그 다음에 존 브라이언트의 조금 비슷하죠. BPRS랑 비슷한데 이게 포함돼요. 존 브라이언트는. 지역 주민의 관심.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난이도. 그래서 BPRS와 존 브라이언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음 시험에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거 말고도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또 뭐가 있나요? 메릴랜드주와 미국을 비교하는 상대적 우선순위 결정 제도인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도 있죠. 그것도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따 풀도록 할게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산하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메인기관이 안 나오고 좀 네, 메이저가 안 나오고 좀 마이너가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요. 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 산하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근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틀렸어요. 저거는 우리 열심히 외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한국보건유료연구원이죠. 보건유료연구원. 연구원은 비슷하지만 틀리죠. 그래서 답은 틀리는 건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한국보건유료연구원은 산하기관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여섯 번째 로위죠. 로위의 정책에 대해서 나와서 이것도 우리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들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자, 로위의 정책은 네 가지가 있죠. 재분배, 규제, 배분, 구성정책 다 맞습니다. 다 로위의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박스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요.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우리 질본이었다가 질청이 됐죠. 그렇게 승격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저런 경우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재분배 정책부터 볼게요. 재분배는 뭐예요? 소득의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로서 소득의 이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재분배, 수직 재분배가 있죠. 수평 재분배는 뭐가 있을까요? 사회보험이 해당되고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거죠. 수직 재분배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소득이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공공부조, 그쵸? 그 다음에 누진소득세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세대 4가 있고요. 세대 간이 있죠. 세대는 뭘까요? 우리 사적연금이죠. 이거는 정립식이에요. 그냥 세대 4, 4세대 내가 정립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세대 간은 뭘까요? 네, 바로 공적연금이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젊은 세대가 부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과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소득 재분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규제 정책은 뭘까? 개인이나 집단을 집단의 행동이나 재산을 규제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한테 환경세를 부과한다라든가 또는 의사들이 막 과장 광고라든가 허위 광고 같은 거 하지 못해. 그럼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광고를 막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의료 광고를 규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분 정책은 뭐예요? 배분 정책은 특정 여기 특정이 중요해요. 특정 국민에게 국가가 이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을 받는 집단은 뭘까요? 수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비용 지불 집단은 불특정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과 불특정 집단으로 나뉘는 거죠. 수의 집단과 비용 지불 집단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내 세금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죠. 누구한테 쓰이는지 모르겠죠. 대부분 조세를 이용해서 이 제도를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뭐예요? 수의 집단과 비용 지불 집단 간에 뭐가 없다? 갈등이 없다.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을 이용한 도로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건설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이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분배 정책 또는 배분 정책에 해당이 되죠. 자 구성 정책 이게 정답인데 구성 정책은 뭔가요? 공직자 우리 이것도 열심히 외웠죠. 공직자 보수를 책정한다라든가 아마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나올 거야. 선거구를 조정한다라든가 또는 정부 국가 기관을 이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 기관을 뭐 신설한다라든가 또는 뭐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나 정부 자체를 위한 정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로위에 해당되는 네 가지 정책 중에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은 구성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으로 할게요. 7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는 보건소의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가칭 건강증진 도시팀을 일정기간 일정기간 네 요게 키워드네. 자 일정기간 일정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해체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임시특별조직이라고 하죠. 임시특별조직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TF 테스크포스 또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의 동태화 방안에 해당되는 임시특별조직 또는 약간 어려운 말로 에도크라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 뭐에 해당될까요. 바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라인은 아주 전통적인 개선조직이고요. 계층조직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 행렬조직이라고도 하는데 프로젝트와 뭘 합쳤죠. 계층조직을 합친 거예요. 서로의 단점은 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거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주로 보건의료조직이나 아니면 대형병원에 많이 적용을 하는 그런 조직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라인 스텝 조직은 뭘까요. 계산조직과 계층조직이죠. 플러스 참모조직이에요. 참모조직. 스텝 조직이 합쳐진 건데 이거는 어떨 때만이 적용하나요. 우리 이것도 열심히 외웠죠. 뭐예요. 대규모화되는 초기. 즉 조직이 대규모, 갑자기 커지는 초기. 그럴 때 라인 스텝 조직을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으로 할게요. 8번 보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험보기 얼마 전에 마무리할 때쯤에 의료법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어요. 2-1, 2-2 해서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기관 인증 제도 의료기관 인증 위원에 대한 거를 내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인 것 위원장이 그 다음에 장관인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냐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냐 이거를 좀 구분해서 꼭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자 의료기관 인증 신청은 의무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의무적이지 않아요. 누구만 어느 병원만 의무적이에요? 요양병원만. 요양병원 중에서도 뭔 또 제외예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재활의료기관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고 그쵸? 재활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요양병원만 의무예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2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네 요거 제가 강조했잖아요. 차관이에요. 차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인증 유효기관 이것도 너무 열심히 했죠. 우리 4년이잖아. 그리고 조건부 인증 유효기관은 1년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나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료기관 인증 평가 결과에 대한 이 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9번 볼게요. 자 예산 제도도 이것도 우리 수업시간에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예산 제도를 좀 볼까요. 새 회계연도가 게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한 법인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분류를 하는 예산 제도인가요? 바로 예산 불성립시 분류예요. 우리 예산 불성립시 어떻게 분류하죠? 바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렇죠? 준예산 유일하게 얘는 국회 동의 없어도 되죠. 국회 승인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전 승인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바로 준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국회 승인 없이 전년도에 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준예산이고 가예산은 뭘까? 1개월분만 집행을 해요. 네. 1개월분만 국회의 동의를 1개월분만 받는 거예요. 잠정예산은 몇 개월분 또는 수개월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수개월분만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을까? 정상적인 시기에 이루어진 본예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추경예산 추가 경정예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승인이 국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수정을 하는 거고 추가경정예산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승인이 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가 다 다릅니다. 지금 9번에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사전승인의 원칙의 예외의 조건인 준예산을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자 여러분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일치하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쵸? 그럼 뭐가 다를까요? 회계는 독립회계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죠? 독립회계 그런데 구분고지 독립회계의 구분고지 그리고 뭐예요? 네 통합 징수는 통합적으로 합니다. 통합징수 얘는 다른 거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자와 가입자도 동일하고 징수도 통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계관리는 독립회계 그 다음에 고지도 구분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답은 3번 11번 네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보너스 문제 보너스 문제 그쵸? 여러분 선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보건복지부 소속 소관 기금이 아닌 것은 응급의료기관 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그 다음에 연금기금 이 해당되죠. 노인복지기금은 아니에요. 답은 2번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의료전달체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의 목적이 뭘까요? 일단 너무 도시로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도 뭐 이게 결국은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의료비 절감이죠. 그쵸? 의료비 절감 근데 아닌 건 뭘까? 여기에서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촉진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13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영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우리 아마 보수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도 확실한 틀린 답이 여기 3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1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2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임용을 하죠. 맞아요. 간호사 조선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까지는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16주가 아니지 24주죠. 24주에 뭘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을 받고 배치가 됩니다. 근무지역으로는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질병 부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등의 자 간호사잖아요. 간호사이면서 조선사잖아요. 근데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미한 의료행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은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지금 직무교육의 주수가 틀렸어요.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네 우선순위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황금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보건의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는 황금 다이아몬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나머지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하다고 해도 너무 확실하게 틀린 답이 1번이죠.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게 틀렸죠.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용한 방식이에요.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3번 같은 경우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척도 측정이 3점 척도예요. 그리고 자치단체별 건강지표 확보가 가능하고요. 과거의 추세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4번이 조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난도는 굉장히 낮아요. 왜? 보건사업이잖아. 보건의료사업이면 당연히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겠죠. 물론 보건사업이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평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리는 거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리더십 문제가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인파워먼트 리더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인파워먼트 리더십의 주요 개념에 주요 개념에 아이고 주요죠.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업적에 따른 보상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거래를 하는 거죠. 딱 네가 어떤 업적을 올렸는지 업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요건 아마 쉬웠을 거야. 그런데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섬김과 솔선수범 이래요. 여러분 섬김 같은 경우에는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섬기는 리더십 이거는 카리스마 리더십과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 디귿이라서 저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 하나예요. 핵심적 권한의 공유 답은 니은으로 하시는데 우리 임파우먼트의 특징을 좀 볼게요. 구성요소를 볼게요. 임파우먼트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일단 권한의 이전이에요. 권한의 이전 그 다음에 정보 결과 비전의 공유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부하직원을 키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하직원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권한을 이전을 해서 어떻게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성요소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16번 볼게요. 네 민츠버그 문제가 나왔는데 흔하게 나오는 유형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민츠버그의 핵심 부문이나 아니면 조정수단 조정기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많이 흔하게 출제가 되죠. 민츠버그는 조직을 어떻게 분류를 했나요? 조직의 규모라든가 조직의 복잡성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에드워크라시 우리 아까 임시특별조직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에드워크라시는 우리 상호 조정 기재가 간단하게 조정기재 볼게요. 조정기재가 상호협조죠. 상호 협조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에드워크라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우주센터 또는 광고회사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그런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주센터나 광고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단순 조직은 직접 감독이에요. 조정기재가 최고 경영자가 직접 감독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독재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예시로써 독재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계적 관료제 조정기재는 뭘까요? 과업 또는 작업과정의 산출 과업과정의 표준화죠. 과업과정의 표준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은행이라든가 또는 우체국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대량 생산 제조업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문적 관료제 조직은 조정기재는 뭘까요? 작업기술의 표준화예요. 작업기술의 표준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정답이죠. 대표적으로 대학이라든가 또는 종합병원이 여기 해당이 돼요. 종합병원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할 수 있는데 4번이 정답인데 다소 좀 지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부문이나 조정기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나베디언 도나베디언 우리 너무 친하죠. 도나베디언 그렇죠? 네. 메이어스하고 네. 마이어스 얼굴도 한 번 못 본 건데 마이어스하고 도나베디언하고 너무너무 친한데 봅시다. 네. 자 뭘 묻고 있어요? 구조적 접근을 묻고 있어요.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접근이면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뭔가 면허제도가 정답이겠네요. 일단 면허제도 이외에도 뭐가 있나요? 네. 자격증 승인 제도 그렇죠? 병원 신임 제도 조직 구조 또는 자원의 투입 네. 이런 게 도나베디언의 구조적 접근에 해당이 되고 자 만족도는 뭐예요? 건강 증진 효과라든가 어떤 고객 만족도 또는 의료 서비스 평가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 접근이죠. 그 다음 이거 뭐예요? 임상진료 지침 의료 이용도 조사 동료 심사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임상진료 지침 의료 이용도 조사 그 다음에 보수 교육 네. 이런 것들은 바로 과정적 접근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면허 제도 또는 자격증 승인 제도 신임 제도 조직 구조 자원의 투입 이런 것들은 구조적 접근이고요. 고객 만족도라든가 또는 서비스 평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 접근 임상진료 지침 의료 이용도 조사 동료 심사 피아로라고 하죠. 동료 심사는 보수 교육 이런 것들은 과정적 접근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면허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평가 방법이 나왔어요. 복원 인사행정이죠. 인사행정 파트에서 우리 직무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직무평가는 볼까요? 순서부터 볼게요. 직무평가를 하는 순서 제일 먼저 직무 조사를 하겠죠. 뭐를 토대로?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그쵸? 그리고 직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또 뭐예요? 직무 분석을 해야 돼. 직무 분석을 하고요. 직무 분석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직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 18번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직무평가 방법은 크게 양적 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적 평가가 있습니다. 양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점수법이 있고요. 화폐 단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양적 평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소 비교법이 있어요. 질적 평가 방법에는 우리 여기 해당되는데 서열법이 있습니다. 서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위 또는 직무 분류법 또는 직무를 빼고 그냥 분류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기에 문제를 보시면 비개량적이래요. 비개량적이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량적이 아닌 거니까 질적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질적 방법으로 직무와 직무를 비교를 한대요. 그리고 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한대요. 이건 서열법이에요. 정답은 1번으로 하는데 요것도 약간 꼼꼼히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직무분류법과 같은 질적 평가 방법의 서열법과 직무분류법은 어떻게 다를까? 직무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등급표를 미리 작성을 해요. 초점은 핵심은 등급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분류법은 등급을 정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고 서열법은 뭐예요?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로 직무들을 비교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한다. 서열을 세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그게 바로 서열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랭킹 메소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셔야 돼요. 19번 서치만의 보건사업평가 이것도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그쵸? 서치만의 보건사업평가 논리모형의 보건사업평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볼까요? 서치만은 보건사업 평가를 할 때 성과와 과정과 노력 또는 업무량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적절성 요렇게 다섯 가지에 거쳐서 분류를 했습니다. 성과는 말 그대로 결과평가예요. 그쵸? 결과평가 해당이 되고 과정은 뭘까요? 이거는 사업의 성패요인이에요. 성패요인 사업을 보건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과연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만약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게 바로 과정평가 성패의 요인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노력 업무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와 무관하게 효과와 관계없이 효과와 관계없이 말 그대로 업무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양적 질적 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결핵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엑스레이를 얼마나 그냥 많이 찍었는지 근데 우리 적절성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우리 그냥 노력하고 적절성은 뭐냐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을 목적 대비 또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의 적절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서 그냥 엑스레이를 많이만 찍으면 그냥 노력 업무량인데 적절성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결핵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핵을 예방하거나 결핵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엑스레이를 찍었느냐 이게 바로 적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효율성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효율성은 뭐예요? 우리가 투입을 할 때 투입한 거에 비해서 산출물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최고의 산출물을 얻어내는 거죠.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죠. 이게 효율성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서치만의 보건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 우리 박스에 있는 건 뭘까요? 금연 사업을 통하는 흡연율이 감소해요. 자 목표를 이루었죠. 금연 사업이니까 흡연율이 감소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을 통한 결핵환자 발견 건수 증가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결핵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됐느냐 저게 목표예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평가일까? 성과 또는 결과 평가겠죠.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서치만도 우리 굉장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고 문제도 풀었고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이 다뤘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맞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반가우셨을 거예요. 자 20번 볼게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목 집단 기법 자 여러분들 우리 의사결정 과정 중에 집단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가 명목 집단 기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목 집단 기법은 핵심이 뭐냐면 명분 명목만 집단 기법이에요. 그럼 뭐야? 거의 개인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명분만 명목만 집단 기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저거는 토론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0번은 명목 집단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는 4번으로 하셔야 돼요. 관련자들이 대화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제한적 토의를 여기 제한적 토의래요. 제한적 토의를 거쳐 표결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 서로 그런 이슈들을 서열화하고 서열을 정해서 서열화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화나 토론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대화나 토론을 금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나머지는 오답이에요. 얘는 그냥 오답으로 넣은 거고 종합된 결과를 전달 회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반복한다. 반복적으로 피드백하는 건 뭘까? 이거는 이제 델포이 기법 델파이 기법 이라고 하죠. 델파이 기법 이것도 역시 집단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고 1, 2번은 그냥 오답이고요.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명목 집단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토론하지 못하게 한다. 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여러분들이 무난히 정답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 보건행정까지 2023년 6월에 시행된 문제 해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일단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 며칠간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좀 편안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